네, 여기서 바쁘신 분들께 더 사랑하는 소중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그 내일들 여러분께 나를 겪여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 저는 또 이 아름답고 특별한 날, 그럼 지금의 생활이 같은 사회자, 영승환입니다. 한겨롭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오늘 예식주의 주인공들을 만나 보겠습니다. 신랑, 신랑, 긴장되고 있습니다. 저 오늘 이 순간은 기억하겠지만, 그럼에도 기억에 남는 것을 각인 경우에 큰 박수가 아닐까 싶습니다. 신랑, 신부가 입장일 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. 회골, 박수를 바라봐 주길 바랍니다. 박수, 강수, 단승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 의식주의 주인공이 신부, 긴장이 있게 했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신부 등장 네 2024년 4월 9일 신랑 이사봉과 신부 임지양이 여러분의 축하와 함께 행진합니다. 신랑 신부 행진 네 2024년 5일 신부 남습니다. 신부 임지양이 여러분의 축하와 함께 행진합니다. 신부 임지양이 여러분의 축하와 함께 행진합니다. 신부 임신정 위협과 신부 임지양이 여러분의 축하와 함께 행진합니다.